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민간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. 그제 김천의료원의 병상 30개를 늘린 데 이어서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5곳 외에 포항과 구미의 민간병원 3곳에 병상 61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. 이에 따라 병상 가동률은 다소 떨어져 감염병 전담병원 67.9%, 생활치료센터 50.9%가 됐습니다. 재택치료 환자는 85명으로 어제보다 26명 늘었는데 구미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경산 21명, 포항 13명, 경주 8명 등입니다.